아무래도 싫은 그녀들 삐뚤어진 어린이였던 걸까 어릴 적부터 동화 속 여주인공들이 못마땅했다 대표적으로 소공여 세라 너무 착한 척하는 것 같았다 부잣집 딸에서 다락방 하녀 신세로 전락했어도 우아하고 자비로운 행동 가령 우연히 동전을 주어 빵을 샀는데 그걸 거지에게 준다는가 하는 그런 행동을 계속하는 모습이 가식처럼 느껴졌다 결국 아버지의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아 다시 부자가 된 세라가 하녀 백희를 데리고 학교를 떠날 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세라는 다시 공주가 됐지만 백희는 뭐냐 이제 세라의 친구에서 진짜 하녀가 되겠구나 그랬다 계급사회의 냉엄함에 너무 일찍 눈 떴다 빨강머리 앤도 별로였다 어문 아저씨 어문 아저씨 한명 매사에 과하게 기뻐하고 과하게 슬퍼하는 앤의 모습 한마디로 거슬렸다 거슬렸다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한국판 애니메이션 주제곡을 들을 때마다 투덜거렸다 흥 대체 뭐가 사랑스럽다는 거야 앤 이사는 아름다운 시골마을 풍경을 담백하게 그려낸 그림 제가 마음에 들어 열심히 챙겨보긴 했지만 어쨌든 오버하는 여자애 정말 별로였다 유난 떠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나의 증세는 현실에서도 계속된다 여중고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과하게 새침하거나 과하게 발랄한 혹은 여성스러움과 애교를 지나칠 정도로 드러내는 여자애들이 부담스러웠다 뭉뚱그려 말하자면 공주가 그런데 참 얄궂은 일은 이런 여자애들일수록 나와 친해지고 싶어했다는 것 그녀들은 자신의 공주성을 위협하지 않을 상대를 포착해내는 성능 좋은 레이더까지 타고나는 듯하다 그리고 그 레이더에 걸려들기 쉬운 중성적이고 무심해 보이는 여자아이였던 난 공주님들의 애정공세를 피하느라 나름 고달픈 학창시절을 보냈다 차마 난 니가 싫거든 이라 말하진 못하고 아무래도 싫은 사람은 언제나 어디에나 있다 종류는 무궁무진하다 남녀 공의 일할 때 가장 피곤한 타입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요런조런 핑계로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다 권위적인 상사, 버럭하는 상사, 조울증 환자처럼 기분이 롤러코스토를 타는 선배 등 함께 일하기 괴로운 상대를 늘어놓자면 한이 없다 그 중 개인적으로 가장 견디기 힘든 무료는 늘 경쟁하려 되는 여자들이다 이런 여자들과 대면할 때의 불편함은 사실 말이나 글로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들의 행동이 겉으로는 관심이나 배려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궁금해한다는 것 새 옷을 사면 브랜드가 뭔지 꼬치꼬치 묻고 학원을 다니면 무엇을 배우느냐, 얼마나 배우느냐, 레벨은 몇 단계냐, 궁금한 게 무지 많다 남자친구는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잘해주는지, 결혼은 언제쯤 할 것인지도 그녀들의 주된 관심사다 너무 예쁘다, 어머, 대단하다, 좋겠다, 부러워, 같은 호의적인 리액션이지만 그녀들의 불안한 눈빛에서 끝을 얼버버리는 말투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초조함이 읽힌다 그녀는 모를 것이다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비친다는 사실을 여자와 남자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다른 여자들도 견디기 힘든 보류 중 하나다 여자 후배들에겐 냉정하고 단호한데 남자 후배들에겐 한없이 관대한 선배가 있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다 함께 일하던 얄미운 남자 동료 때문에 잔뜩 열이 나 있는 내게 그녀는 역시나 추상같이 말했었다 그냥 네가 이해해라, 걔가 일부러 그랬겠니? 그러면서 그, 그에게는 지적 한마디 없이 어머나 호호호의 여념 없는 그녀를 볼 때마다 욕이라도 한 바가지 퍼부어주고 싶었다 또 있다 나는 여자들하고 잘 못 지내 남자들하고 노는 게 더 편하더라 는 말을 자주 하는 그러면서 다른 여자들이 자신을 시샘에 피곤하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여자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 아, 입이 근질근질하다 그건 네 성격이 이상한 거라고 그냥 피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싶었다 요즘은 뭐 배워? 연애는 잘 돼가? 호기심 불태우는 그녀에겐 회사 집, 회사 집이지 뭐 라고 심드렁하게 답했다 남자 후배만 열심히 챙기는 그 선배에겐 그냥 마음을 닫았다 상대하지 말자 나는 저런 선배는 되지 않을 거야 나는 다른 인간이다 믿었다 깨달음의 순간은 돌연 찾아왔다 언젠가 남자친구가 길을 걷다가 둘 다 아는 한 여자 선배와 마주쳤다 귀여운 외모에 발랄한 성격으로 인기가 많던 그녀였다 어, 저기 A선배 아린가?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나 나누고 헤어져야지 했는데 돌연 남자친구가 나를 버려둔 채 우사인 볼트의 발놀림으로 그녀에게 달려갔다 어, 선배 너무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순간 마음을 날카롭게 찍고 지나가는 불쾌함 질투였다 이유 나는 그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남자친구는 있는지 혹시 예전에 나의 남친과 썸이라도 탔던 걸 아닌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막연한 호감을 가졌던 그녀가 돌연 미워지고 마음은 불안했다 아, 나도 그녀들과 똑같구나 누군가에게 선택받지 못할까 봐 버림받을까 봐 불안하구나 그녀들 역시 항상 다른 여자들이 신경쓰이고 다들 경쟁 상대로 느껴지고 그러니 궁금한 것이 그토록 많았던 것이로구나 최근 일본의 한 정신과 의사가 쓴 여자의 인간관계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엔 다양한 방식으로 뒤틀린 여자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저자는 여자들의 이런 특징이 오랜 기간 선택받는 성으로 살아온 영향이라고 진단했다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니 모든 여자들은 나의 경쟁 상대가 된다 다른 여자들의 사랑이나 결혼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못한다 여러 명의 여자가 있는 자리에서 남자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면 불안하다 그러니 연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 그런 여자들을 아주 민감하게 알아채고 그들에게 한없는 불쾌감을 품었던 나 역시 비슷한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 아닐까 유난 떠는 아이들이 거슬렸던 것도 그들의 행동 속에 담긴 관심 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 생생히 읽혔기 때문이며 나도 그들과 똑같은 욕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이었던 거다 그런 깨달음이 몰려오고 나니 아무래도 싫던 그녀들이 조금 안 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지난해인가 극장에서 개봉한 애니메이션 빨간 머리 앤 그린 게이블로 가는 길을 봤다 그런데 3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애는 신기하게도 초등학교 때 봤던 또래 친구 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을 잃고 여러 집을 전전하며 구박덩이로 살아야 했던 소녀 앤 끊임없는 수다와 공상만이 희망 없는 현실에서 도망치는 탈출구였다는 걸 유난스러운 행동은 사랑받고 싶어 관심받고 싶어라는 어린 소녀의 외침이었다는 걸 그제야 마음으로 이해하게 됐달까 너의 진짜 사연을 얘기해보라 는 마릴라 아주머니에게 진짜 이야기는 재미없어요 남의 한사코 답을 거부하는 앤의 모습에선 코끝이 시큰거린다 빨간 머리 소녀인이 어째서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운지를 알게 된 순간 나는 아무래도 싫은 그녀들도 조금씩 이해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과연 가능할지 확신할 순 없다 그래도 어찌됐든 내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구나 싶어 기분이 썩 괜찮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잘자요